네 수급의 수상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거래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 하나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오늘 1.5%의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는 현재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카카오를 기관들이 좋아하느냐 이거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동력은 광고와 카카오펜이냐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의미 있는 실적 성장을 좀 기대해도 될지 이것도 증권가의 시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다음하고 이제 합병이 돼서 이렇게 카카오로 진행이 되는데 예전에 다음 같은 경우에도요 기관이 참 좋아했던 종목이거든요 카카오로 와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이렇게 같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카카오의 경우에는 정말 기관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상당히 진행이 되는 것도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어찌 본다면은 그 주주 정책이라고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이를 통한 주주를 위한 성장 스토리를 꾸준하게 끊임없이 내놓는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차별화된 어떤 주가 부양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가 스타트업 비슷하게 벤처기업으로 좀 들어와서 계속해서 상장 이후에 신사업들을 계속 내놨었잖아요 이를 통해 성장 동력을 얻고 또 매출이 나오고 또 신사업으로 성장 동력을 얻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광고 때문입니다 지금 카카오톡을 통해서 배너 광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보니까 구매 전환율이 생각보다 높아요 예상했던 거 이상으로 좀 높아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광고를 시작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즈보드 잘 알고 계시죠 톡보드라고도 하는데 비즈보드로 이름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페이스북과 같은 광고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는 아마 이런 기대감이 더욱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김범수 의장의 이제 그 어떤 그 뭐랄까 주식을 소유하는 부분 지분과 관련된 부분의 얘기가 적격 심사가 있었는데 이걸 보니까 핀테크 기업 인수해도 될 거고 그리고 카카오뱅크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요건도 확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핀테크 업체로서 여기서 실적이 좀 더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투자증권 인수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인수해서 좀 더 금융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신사업 모멘텀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광고 매출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활성화가 금융 핀테크 산업에서는 카카오페이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활성화될 가능성을 증권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네요 자 그러면 증권가의 분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카카오는요 지금 현재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하고요 연기금의 매수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오늘은 외국인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이버와 카카오의 차트의 흐름은 다르다는 거 잘 차별화되고 있다는 거 좀 알고 계시죠 전고점 부분까지 카카오 올라온 상황으로 13만 원을 넘긴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증권가의 분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권가에서 첫 번째로 좀 살펴볼 것은요 유한타 증권의 얘기를 보도록 하죠 유한타 증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재력의 현실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메신저 광고 성장이에요 요거는 페이스북이 잘 보여줬고요 그런 흐름에서 그 성장 스토리를 따라갈 것이다 라는 함에서 메신저 광고의 고성장이 전 세계적인 추세고 여기에 드디어 카카오가 편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현재의 흐름에서는 지금 이 실제 구매율로 연결되는 게 오히려 메신저를 통해서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 구매 전환율이 커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성장은 실제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4 투자증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톡보드 광고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쿠팡으로 먼저 시작이 됐고 뭐 여기저기서 많이 시작이 되는데 일단 비즈보드로 귀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톡보드 광고 매출과 금융 서비스의 본격화 이 두 가지의 모멘텀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톡보드 광고 매출 그리고 지금 성장의 모멘텀을 봐서는 금융 서비스의 본격화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로 투자증권 인수 완료 후에는 카카오페이의 성장 잠재력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CMA 상품 출시를 시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서비스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맨 처음에는 참 어떻게 거래소에서 성장성과 매출을 함께 이어갈 것이냐 얘기를 하는데 참으로 영리하게 어떤 성장의 스토리와 매출의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증권사에서 좀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급의 상탈은 카카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흉 Suzanne 컨abis are 영 극 multiplic 과 다른 과 다른 확лей적 행동사 rze rire Fighter Base 구독 굉장히 잘